저를, 저를 크게 하라고요? 저를 크게 어떻게 하지? 잠시만요. 어? 이렇게 하라고요? 좋다고요? 이거라고요? 왜 이렇게 하니까, 목이 또 좋아졌어요. 이렇게 하면 편집자들한테 편집자들 욕하실 것 같은데? 아, 비참! 화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아, 그래요? 안 그래요? 이거지, 이거야. 됐나요? 좀 괜찮나요? 이 자식 낫니가 해낼 줄 알아서. 이렇게요? 가운데로 와달라고. 그러면 게임 가려지잖아요. 헤, 이쁘다. 이게 뭐야? 와, 눈이 안 아파졌어요. 도네를 위로 보내달라고요? 이렇게요? 오브라딘 하시는 분들 720땜에 이렇게 하시긴 않기 기회. 이게 훨씬 낫나요? 나 너무 큰데? 산이만 보이면 된거지, 뭐가 필요해, 비?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